네 일단 로맨스 늘별째 부록의 1,2부 대본을 처음보게 됐었는데 1,2부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었고 굉장히 영화같이 굉장히 잘 짜여졌었어요 그래서 보고 좀 놀랬었고 그리고 굉장히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캐릭터들이 다 저의 캐릭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안 하면 안 되겠고 굉장히 욕심이 나기도 했었고요. 그래서 감독님과 작가님을 만나 뵙고는 처음부터 좀 굉장히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. 감독님과 작가님한테 그래서 그냥 어떤 고민 없이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드라마가 오랜만이긴 한데 그래도 역시 현장은 항상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예전보다 그리고 환경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오히려 더 영화 이상으로 한 장면 한 장면을 굉장히 격려해서 꼼꼼히 찍어주시고 같이 다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하게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덧붙여서 응원의 말씀은 없으셨는지 조심스럽게 또 열심히 하라고 아 열심히 하라고 네 그럼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겠죠.